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마피아 인 더 모닝으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된 잇츠의 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잇츠가 2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는 형님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 중이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잇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별치령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잘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잇츠예지입니다 저희 잇츠가 오늘 아는 형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와 또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은데 궁금하시다면 잇츠 아는 형님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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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잇츠 리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는 형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는 형님 재밌게 봐주시고요 잇츠 말고 본방사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잇츠 유나입니다 믿지 저희가 드디어 아는 형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들이랑 즐겁게 수다도 떨고 제 눈 에피소드도 뜨면서 재밌게 촬영했는데요 우리 믿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꼭 본방에서 봐요 본방사수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잇츠 촬영입니다 네 아는 형님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아는 형님에 잇츠가 촬영합니다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 지금 다 멤버들 들어왔어요? 당신은 마피아인 오브 헐 저한테 이렇게 큰 임무 주시면 저 못해요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속일 거예요 오피니를 붙어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는 형님 아는 형님 강호동 손하궁 아는 형님 김영철 이승구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형님